이번에는 뭐를 해볼까 아 커비 연습할래 커비가 진짜 손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몬스터를 인생 캐릭터를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요 커비가 손에 너무 잘 맞아 블라블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기로 인해가지고 능력 뺏어오는 것도 뭔가 마이 스타일 맘에 드는 캐릭터가 아닐 수가 없네 키킹 키킹 좋아 한번 해보자군 넘버님 아 칭크 아하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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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잊어먹었었구나 여판 다음에 바로 할게요 뭔가 잊어먹었다 싶었는데 그래그래그래 뭔가 잊어먹었다 싶었는데 그거였었군요 쌀이 어 오이 깜짝이야 왜 돌로 변했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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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힝 얌 하하 얌 하하하 귀엽다 하하하 귀엽다 삐잎 뱅 그쪽 빔위 더 쎄네 이거 빔이 빔이 그니까 어 시간 아닌가 시간인가봐 팔 돌리기 정말 판정 좋네 까비야 깝소 아 잡아줄라 그랬더니만 러봇을 부사바랭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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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하 아 그럼 보니까 아프리카 오늘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떠십니까 아 피씨를 보시는 분 화면이 더 커졌다고 하대요 크고 아름다워졌대 어때요? 렉 많이 걸리고 나면 그런거 없나? 그런 불만은 전혀 터지고 있지 않네 날아올라 삐임 레츠쿨잼 레츠쿨잼 아 아까워 1센티만 높다 오잉? 오잉? 어 삐임 삐임 에이 삐이 없어 싸보셈 하하하하 앉아있으면 빔 왠지 피해질거 같지 않아? 잡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왜이래? 어 뭐지? 어 저런 나는 족이야 하하 하하하하 이거 왜이래? 어 뭐지? 오오 저런 나는 족이야 하아 하하하하하하 뭐 게임기던데요? 뭐 게임기던데요? 그니까 실제로 저런 외형을 본딴 그 뭐랄까 게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기 저 로봇캐릭터는 쓰읍 닌텐도 게임기 저렇게 생긴 게임기에요 음 게임은 잘 모르겠고 한번 봤어 실제로 겁나 이상하게 생겼어 음 완전 똑같애 그거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송 좌우지간 친구 코드 입력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나 명상의 시간을 마치고 친구 입력한다는 걸 깜빡해버렸네 네네네 사례입니다 아 내가 가스불 잠그고 나왔나 아 내가 현관문 잠그고 나왔나 요새 왜 이래?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 7 3 7 4 자 뭐 더 계십니까? 기다리셨다는 듯이 허키 제 것도 바로 입력해주세요 제 것도 바로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송 세 분이 계시네? 좋군 네 로봇 전용 게임이 있다고 하대요 어떤 게임인지는 도저히 감조차 잡히지가 않아 저런 거를 플레이오블 캐릭터라고 내놓는 닌텐도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소 땡땅 아키 또 계시네 오늘은 뭔가 더 많군요 2 9 5 5 5 5 5 8 7 7 1 띄어쓰기 좀 해주소 아 참 헤헤헤헤 헷갈리잖아 잘못 칠 수도 있다 공 등록 등록 한 명 더 자 뭐 더 계시면은 지금 바로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칭코를 이때만 할게요 2 3 4 1 1 1 9 3 6 8 끝 안녕하고 싶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 아 또 계십니까 어키 난 친구 또 쳐주신 줄 알았어 9 8 어 이거 친구였나 아 기억 안나 전혀 기억이 안나 어 이거 된거였었나 이미 등록된 신코입니다 여봐 여봐 치면서 아리까리 아리까리 이걸 내가 쳤었나 안 쳤었나 자 지금 요렇게 해주시고 어 저거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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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도 해주셔야지 방이 보여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정 있습니다 설정 설정에서 정보 공개 설정 여기서 다 예 두개 다 예로 결정하시고 테란투에서 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스 저 로봇이 작동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망작 로봇 라고 불립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캐릭터 합시고 만들어놨네 어허허허 이거 뭔가 재밌어 막 팽이 돌리는 게임게 아니야 진짜? 기술 그대로 막 팽이 막 막 막 막 그런 게임인가? 글쎄당 네 최고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넉두님 닌텐도 간판 시리즈 중 하나인 대난투 시리즈를 닌텐도에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후계자를 찾을 가능성이 크대요 어 그게 무슨 소리 징? 대난투에 대적할만한 음 그런 게임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후계자 어쩌고 가니까 잘 못 알아듣겠네 짐승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후계자? 오 그게 무슨 소리 징? 이해가 잘 안되네 후계자를 찾을 가능성? 음 과징한 선관시 한번 잘해보자고 빰 음 프린? 꿀잼 프린? 음흥 음흥 퍼르릉 퍼르릉 도로님 징크요 아 제꺼요 요거 한번더 칠걸 그랬네 하하하하 어 자네 도는게 더 빠르네 아 이거 잘못 선택했다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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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히 히 프린? 하하하 프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악 음 아! 와 저런 자런 아라 몬스터볼 프린 몬스터볼 던진다 머머리 나왔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oh 뭔지? 몰라 모르겠어 티 15 안녕하십니까 스노우 커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린 잠자기 기술은요 상대방이랑 부비부비하고 있을 때 1cm의 오차도 없이 부비부비 완벽하게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발동시켰을 시에 땅 하는 통쾌한 소리와 함께 스매시 판정이 생겨요 강력한 기술이지 강력한 기술 난 빗나가면 우리가 자요 빗나가면 무방비 상태에 빠집니다 프로프린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캐릭터가 되겠다더라 그렇다더라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직도 노래하기랑 잠자기를 어떤 타이밍에 써줘야 되는지 그거를 잘 감이 안 오네 어려운 기술이에요 완벽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그때를 딱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워 아주아주 어려워 냠냠냠냠냠 백맨이다 소닉은 녹두님께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 소닉 너무 빨라가지고 아 상대하기 진짜 싫어 어우 토나 몹시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소닉에 대한 증오가 배난투하면서 생기고 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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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오우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 당해버릴 것 같군 쟤 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보소 음 어? 어? 야야야야 뒷손 잘해 택! 강적이다! 오 마이 멜론! 오 마이 멜론! 오 마이 멜론! 빵! 예스! 요거 아니겠송!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으악! 으읍! 으아윽! 으아악! 도! 오! 오오오 ot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옹! 으아아역!!! 아하하하하하하하 강적 나의 패배입니다 잘한다 찾아뵈 다음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즈 으어 이럴수가 아쉽다 이따 한번 둬야되겠어 자 새로운 뉴 타이푼 리자몬 해주세 리자몬이요 리자몽 진짜 되게 못쓰는데 리자몽 너무 쓰기 어려운 캐릭터 같아요 저는 쓰던 캐릭터만 씁니다 얘는 진짜 초궁한데 피카츄는 할만한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해봐야지 그러니까 해봐야지 네 캐릭터 해금은 완벽하게 맞췄어요 다 해금했지 이롱 근데 막상 쓰는 캐릭터는 별로 없다는 것이 함정 음 열까지도 안되지롱 리자몽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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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 오우 이게 이게 거식이 그거고 위험한 기술이었죠 자격이 났스 리자몽 등에 그거 뭐니 슈어용 뉴타입 리자몽이네 아니 뉴타입 리자몽이네 안 때려 아파 blez 하잇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로 딱 이쁘게 안착을 해주시면은 의자멍이 어헝 Millionen 한다고 요호! 간지! 간지! 파이어! 하하하하! 멋있네! 멋있어! 정말로 말이다... 오! 하하하하! 야 내가 저걸 맞추다니 정말 이례적인데? 아사! 리자만 근데 얼굴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이제 보니까 뭐랄까 좀 눈땡이가 대굴대굴때록때록해졌네요 눈매가 쫙 지어서 매력있다 잘 쓴게 아니라 이건 하하하하! 이건 그냥 템빨! 템빨이었죠 템은 나의 끝! 예스 템! 이제는 모넌 안하시나봐요 모넌이요? 모넌은 항상 10시 이후에 하는데요? 모넌은 항상 10시 이후에 합니다 그 이전에는 원래부터 다른 게임을 줄기차게 즐겨왔어요 세인님! 아! 팽맨으로 아까 겁나 Z손 발렸기 때문에 팽맨으로 한 번 더! 10시까지 기다려야되겠네요 어허! 모넌도 재미있지만 테난투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매력이 좀 빠져 보세요 호호호호 요새 테난투가 얼마나 쏘... 핫했으면 좋겠다 핫한지 안 핫한지는 모르겠어 모넌은 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을 파주시라구요? 어 알겠습니다 방을 파도 안보이시는건가 알았어요? 요판 다음에 바바바밤 이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판 끝나면 바로 말씀해주시길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타고 돌아다닌다? 크으... 야! 그거 줘, 그거 줘 그렇지 님! 님! 때려보셈 때려보셈 하하하하하하 님! 때려보셈 히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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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만 먹고싶다 아니 이럴수가 안녕하세요 팩맨니러하우 이리와! 먹자! 한입만 먹어보자 하하하하 조작이 어려운데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에이! 30데미지! 앗! 갓! 으악! 으악! 안 돼! 안 된다고? 어?! 우와! 이럴 수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다니! 정말 몰랐엉? 사방이 나의 적이야! 빰빰빰욥 오오! 어디? 네오오오 おお 흐으으으으읍 앗 어이템을 먹을라고? 안 돼! 징 징 헤헤헤헤 에헹 아이고 짠짜라 짠 아 예스 팽맨 짠짜라 짠 짠 아이템의 승리 템테라템템템 마오루님 안녕하십니까 구니 동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템전하면은 템에 의한 템에 거시기한 그런 플레임을 하게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보수요 글쎄요 저는 랜덤매치 가면은 맞아 죽는데 진도가 조금 빠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 우리 다같이 시작했으니까 나는 진도를 조금 더 나간거야 그 뿐일 뿐이에요 랜덤매치 가면은 발려요 얼마나 발리는데 자 지금 방을 개설을 했으니까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준TV님이 들어오시면 될거 같아요 자자자자 삼스토 이거 끄시고 음 다시 나가셨는데 왜 질문 이거 사람 들어올 때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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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stall shorts 정작 택 아이디가 헷갈렸네 다시 만들게요 다른 분은 참여를 자제해주셔야지 이렇게interpret 들어오면은 짜증이 있네 헷갈렸어 지금은 안한 사람들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한 사람 못한 사람 들어오세요 한 사람 말고 랜덤 매치 30호 되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승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진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30포도 장담 못할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발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하 같이 하려고? 노 저는 1대1 지향입니다 아 3명이사면 너무 복잡해 나는 3명이사면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방송하면서 하면은 진짜 머리 복잡해요 방송 끄고 혼자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할만했었던 것 같은데 허비 내가 아이템을 켰었나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났네 자 L플러스 R버튼 오셈 컴온 컴온 바이바이 일단 먹고 시작한다 뭐야 튕긴 줄 알았어 어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이렇게 손이 둔하지? 이렇게 막 패라고! 어잉! 빡빡빡! 이렇게! 어! 패라고! 좀! 패라고! 우와! 패라! 아잉!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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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으악!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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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마무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아! 이럴수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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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때는 부족인가봐요. 아무리 봐도. 날릴 수가 없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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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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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맞아 이네스 기술은 뭐야 저식? 오우? 이런거구나? 이런거네요? 오케이 예스 예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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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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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풀리는데? 왜 풀린건지 모르겠지만 풀렸어요 변신이 풀릴때도 있구나 시간 잘 풀리는건가? 맞다움 풀리는건가? 그건 잘 모르겠쏭 그건 잘 모르겠쏭 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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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 구른다 아 구른다 구르기에는 구르기가 세맛이지 응 구른다 아 구른다 튄다 내린다 누가누가 잘 구르나 해결해볼까요 누가누가 잘 구르나 해결해볼까요 참 구른다 나의 패배군 흐흐흐흐흐 흐허허허 으아아악 요가 몰랐쯔잉 빰 으허허허허 털었네 털었네 푸른다아 푸른다아 아 잘그러져 구르기의 패인가 이게 요호세병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그람님 안녕하세요 달덜림 안녕하십니까 겉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르기 배틀 정말 좋아해 너무 좋아 두머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빰빰 다음번 이분이랑 안한거 같아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슴 구르기 극혐이예요 그렇지 저런 플레이 상당히 피곤하우 굉장히 피곤해 그거를 내가 잡아내질 못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우 쑨이 어떤가 써닉의 그린 위로 해주세요 지금 봤네 지금 봤어요 저는 항상 랜덤 매블마크로그에요 에이 우리 귀찮아서 어 어 위에 때리기 안되네 몰랐다 이거 되는줄 아는데 위에 때리기가 없었네 그렇군 그렇군 3 2 1 GO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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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7 8 5 5 5 5 5 5 5 6 7 7 7 8 9 10 10 10 10 10 12 11 12 11 12 12 11 12 12 12 아 왜 자꾸 난 멍을 때릴까 안전 습관이에요 무척이나 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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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쬐리 엥 아 되게 아깝다 이번에도 아깝다 어어 아까움의 연속이야 으아 으아 빠암 어어 되게 아깝어 모든 것이 아깝어 아하 정신없이 나라다 나라만 다니네 으응 잡는다 아 하나 오오 unnecess 어 어 오오헿 나도 이용할 수 있었지 극력은 띠엑 띠엑 어허허 어 손에 땀 차 어 땀 차 어허허 그렇죠 요허허허 반파에 아더겐하자고 아더겐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는데 좋아 오 이게 범위가 알게 모르게 좀 뒤편이었어 난 저거 범위 완전 뚜진줄 알았는데 요거 스매시 공격이요 좋은데 가을듯 말듯하면서도 괜찮군 야 어어 안 맞았다 아 서닉 상대로 얘 좋구나 정말 좋은데 서닉이 막 부를때 이거 먹으면은 벙하고 터져요 빵 오 저거 야맞았냐 아깝잖아 야 야싸 야하하하 뻔치 맛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였어 폭탄 인형 깔아두는게 엄청 편리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녀석 그러니까 틈주면요 폭탄 깔 수 있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팁을 드리자면요 얘 폭탄 적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잘쓰는 사람 만나면은 역으로 막 폭탄 이용당해서 얻어맞고 막 그렇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런식으로 한번 잡아보시길 겠치 겠치 넋두님 피츠랑 다크피츠 비교해주세요 피츠가 뭐고 다크피츠는 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피츠 피츠 아 천사야? 실소 그런 계집애같이 생긴 천사는 하기 싫구만 으아악 아도오겐 아도오겐이다 아도오겐 음 아도오겐을 알려보도록 하지 아도오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아도겐을요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쓰던데 그건 뭐지? 뭔가 제가 모르는 커맨드가 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도오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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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히 난 아무것도 없는데 범을 들고 때려 아도오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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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ha하하하하하 헤엑에 헤엑에 아아앗아앗! 안도어오 겐! 아 represented with Koнюu, 퐈드웨chlossen пожалуйста 니킥 잘 지내 하도우겐! 상류겐! 으아! 하도우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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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오오오! 상! 하도우겐! 하도우겐! 사도우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커맨드가 뭐 너무 어렵네요 도대체 그건 어떻게 누르는거지? 커맨드를 알려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어? 좀 쓴건가? 어 그렇네 와하하하하하 오오오 오 자 아이에예? 쏙요겜 그렇지 다툴 윽 윽 윽 윽 윽 야아 안 도겐 하하하하하핳 어어 뭐야? 크으아 멋있군 재존?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어 겁나 찰짐 어어 뭐지 나 얘 되게 못쓰는데? 응 연습모드로 캐릭터 보여주세요 실수? 난 지금 이거 말건데 뭐 자꾸 이것저것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거지롱 난 지금 이 게임 하나로 바쁩니다 얘기 안 들어줄테니까 부탁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 죽겠어 지금 샴님 닥터마리오 어우 닥터마리온 좋네 그건 굿 아이디어야 닥터마리오 참 재밌어하는 캐릭터에요 마리오 선생님 회기를 잇고 한번 해봅시다 화면은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징 자기만 하세요 매일매일 친구코드 새롭게 어? 입력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랑 맨날 맨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길 브라더 난 의사다 넌 뭐냐 백완국이냐 아니 이게 동생이 영 좋지 못한 동생이군 동생 나도 그것 쓸 수 있어 약 먹어 약 먹어 동생 약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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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나 먹어라 약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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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덤벼는 동생을 허 처리하는지 성공했어 하하하하 땅콩님 안녕하십니까 비동님 안녕하세요 떡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재밌군 말이요 필살기 필살기 좀 써주세요 싫어 필살기는 구경하기 어려운 거니까 안 볼래요 어디 방으로 들어가볼까 한 번 더 여기 좋다 음 마리오 필살기가 마리오 필살기가 동일할걸요 음 불이랑 똑같을걸 대신 약버전으로 이미지만 바꿔서 기존의 마리오랑 똑같을겁니다 필살기는 아마도 디디디 디디디 음 음 이럴수가 아이언 티쳤니 ereal cabin 그것만 왜 이렇게 영한 말씀해주시지 생췌님이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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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까 3 2 1 주민 머리 톨을 햄버거 갖다 부숴버리도록 하겠쌍 어어 멈추지가 않아 안 멈춰 갑자기! 훅! 에이 훗차! 놀랬징! 다 놀랬다 쑥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 선물이다 앗! 아허허 오오호허허허허 아이 뭐야 엘리베이터야? 아 에스케일레이터네? 좋다아 오! 으! 오오호허허허허허허허 따꼬 착지를 지상으로 하시면은 어! 혼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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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 노? 뇽, 뇽! 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안돼! ... 쳤 가서 물어, 누군진 몰라도 가서 물어 아니, 이거 뭐하는 거야 오키오키 적응했어 오호 오호 뭐 저런게 다이소 참 무라 그렇지 아하하 이거 아무리 봐도 되게 뭔가 거시기 거시기하네 이거 저게 도대체 뭐죠? 걸어다니는 하이파린가? 이야 허허허허 노 허허허허허 뭔가 꼬맹이 대상으로 해서 거시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흠 컥 어허허 뿔뿔뿔뿔 아유 쥐블이 왜케 많이 나와 쥐블맵이네 자네 머리위 하하하하하하하하 빠따 오 이걸 피하나 오 대단해 그쵸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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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하하하하 아 마 와리오 코 모양이요? 아 그런건가 어 쓰읍 그려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내 눈에 마가 끼였나 이상하네 이상한걸로 보이네 최고님 JYJ님 안녕하십니까 너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방 좋군 크하 석 시원하군 프로이시방으로 입장해보도록 하겠송 흠흠흠 흠흠흠 이거 이거네 이거 찾았지? 응 왕왕 몰어드리지 여호호호호 3 2 1 GO 2 2 2 2 2 3 으 갑자기 선빵이래니? 비겁해 호호호호 저 한번 때려볼까요 야 이거 잡으면 버프 어 짱짱쎄짐 짱짱쎄짐 크하 으음 으음 짱짱쎄짐 짱짱쎄짐 딩딩딩 딩 닝 지 멋짐군 띵띵띵 예스! 멋있군! 너무 멋있쓰 부활의 엉덩 방어는 세계 최고? 부활 이후로 죽은 사람 많이 봤는데 저렇게 빨리 죽은 건 처음 봐 자 어디 들어갈까요 이번엔 아래쪽부터 가볼까 그런가 실력이 늘은 건가요 오늘은 좀 승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친구코드 등록은 언제인가요? 내일 합시다 오늘은 한번 했고, 조금 있으면 모노놔야 따 Creative 한 10분만 더할게요 로버트 한번 해보자 어우 골든 로버트가 있네 자 팽이 가지고 놀아볼게요 저 엇갈림 전설이라는 맵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 맵은 대체 무슨 것일까요 어떤 게임이지 뭐 다른 맵도 거의 대부분을 모르지만 그냥 궁금하구만 계속 대난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응 모넌이 나를 부른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레이저 삐임 오우야 막았어 오갓 로버트 로버트 삐임 저측은 안 좋아 보인다 하지 말자 오 오 무슨 일이 벌어진거지 오잉 아이 왜 나 안 때려 에! 에! 아 이러지마! 어 네오! 벌 벌 벌이 벌 붙였어 벌 오 노오! 슝!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안돼! 오 히히히!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엄청난 데미지! 그쪽이 안 좋은거 같은데 불바다에요 아 천천히 와도 늦지 않은구나 볼콘 아 얘 기술 어떻게 써야 되지? 그치 그치 팽이였었죠 팽이 팽이를 얼마나 잘 쓰느냐 에! 잘려있다 크라 케이크! 아싸! 아하하핫하! 어? 아깝다! 아하핫하! 오우! 야야야야야 이 협식이 저크야! 아하하하! 오우! 으악! 트윙! 으악! 뜨거! 앗 뜨거! 아하하하하 뜨거! 아, 이럴 수가! 저어어자식들이... 기어코! 어고, 보내 죽겠군. 어, 어, 좋겠. 진다! 어허허허허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나가야돼 음 음 안돼아아아아아아 살았다 나도 한번만 먹고싶어 하하하하핰 뭐지 어어어어 인이이이이이이 아 팽맨 저 적들도 나오네요 저거 뭐라 그래야 돼 귀신들? 유령들? 아 나 저거 필살기 한번 써보고 싶었다고 모너는 너무 많이 합니다 컨텐츠를 넓히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래서 대난투를 하자고 싫은데? 싫은데? 다네 모너는 모르는군 모너는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정말 진리의 게임이지 어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대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텐츠 탈영을 해주시는데 자네는 대난투를 더 보고 싶을 뿐 아닌가 난 대난투만큼이나 모넌을 아주 사랑한다고 그렇게 알아주성? 누가 몇 번 했었지? 아프리카 TV 플레이어가 뭔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업데이트 됐는데 화면이 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보기 더 편해지지 않았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어 그래 오케이 이젠 더 이상 기억이 안 나 누가 몇 번 했었는지 아 더 불편해졌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에소카네 그거 참 루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나 커비 아 커비 크루젠 아 커비가 너무 재밌어 어 커비가 너무 재밌어 진짜 솔직히 저는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커비 하고 싶어 어떡하지? 커비만 해도 되나? 커비가 너무 재밌어 너무 찰져 잡았을 때 쥐어 패는 게 너무 찰져요 어? 어 새 쓰는 거 처음 보는데 새 쓰는 거 처음 보네 응? 아하하하 오우 뭔진 모르겠는데 상대하기가 어려워 버근가 난해하구나 내가 애송이이기 때문인가 우왁 우왁 파이어 어 이거 숙이면 피할 수 있는데 빠르네 정말 아 하하 아 하하하하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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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야야야 죽을 뻔했어 이건 죽을 뻔했었죠 저거 튕기는 거 아닌가? 어 공격 튕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거리 공격 튕기는 용도 로 알고 있습니다 야 불이 생겼어 담벼 담벼 담벼봐 내가 더 아픈 느낌이야 뭔가 이상해 내가 더 아픈 거 같은데 이상하다 내가 더 아픈 거 같은데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난 사랑스러운 컵일 뿐인데 얍 Spieler 얍! 얍! 얍!x3 오주고싱 오아아아ans 최대한 빠르다! 난 아마 스피드에 농락 당하겠지 으아! 빠르군요 정말 요! 요! 호호호! 어! 호호호호호! 야 지겨주네 형 이걸 잡았어 근데 마무리는 멋졌어요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아아 후후후후하하하하 얘호호호호 호호호호 에잇 어 Ой 잉잉잉잉잉잉잉잉 점브로 하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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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기 하하하하 어잇 아! 점점 익숙해지지가 않네 음 뭔가 음 줄넘기 같은 식으로 그만하자 여기서 한번 빨아들여서 번지를 한번 노려볼까요 될 런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어리석은가? 어! 오! 정말 쏘 베스트 어마무시한 속도에요 점퍼! 난 저 부리를 먹고 싶어 무슨일이 있어도 말이다 하하하하하하 아 안되네 금방 나오는데요 어! 이거 젠장! 이러면서 바로 튀어나오는데? 체력이 덜 까져서 그런가봐 아닐수도 있고 넥 으흐흐흐흐흐흐흐하 안 되겠어 E씨양 A로 가야되겠어 죽통을 파주지 여호호호호 위협적인가 소론 와우 죽음뻔 namely strategies 오 빠르다 되게 빠르다 아아아아아아악 저기 이런 소 지금이야 으어어어어어 하하하하 올라준갑시다 야호호호 어어? 부르차! 으흐흐흐흐흐흐흐흠 하하하하 뿅뿅뿅뿅뿅뿅뿅 합이 더러운 녀석 하이! 미쁘 불라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음... 합이 불이 귀여운데 눈에 빨간거는 별로당 그런가... 얜 아이라인이 있잖아 음... 아이섀도가 있잖아요 빨간색 끝까지 퀄리티 넘치게 따라했네 그니까 커비는요 잡고 쥐어 패는게 너무 찰져 찰저도 너무 찰집니다 마음에 쏙 뜨네요 자! 마지막 한판 더 실현시간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야지 음... 에이! 에이! 마지막으로 할사... 아르랍 한 번만 더 어디갈까요? 덩고리님 ok 빠른 잠하니 쟁취할 수 있을지요다 4인팟까지 막판이니까 그럴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 막판은 4인팟 좋다 아이디어 끝 한 번은 한 번 정신을 쏙 빼놓고 4인플레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플레이 그러니까 3명 이상 배틀일 때는 특화된 캐릭터가 있어 좀 뭔가 얄궂게 아주 지저분하게 진정한 대난투를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얄미롭게 할 수 있는 마리오로 하도록 하겠어 마리오 마리오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지 아주 너련해요 노회하다고 해야 되겠지 이스톡으로 가겠습니다 해보자 이거 음 맵은 어 맵은 맵은 페이퍼마리오 재밌어 움직이는 맵으로 한 번 해볼까요 좋구만 오케이오화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예 오우예! 자 화면은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렉은 없어요 아 있다 자 아이 꼭 있어! 사인플레이 하면요 그냥 구석에서 놀고만 있다가 체력 낮아진 사람 때리는 사람 꼭 있더라 이게 바로 저예요 하하하하하 바로 나아지롱 아이고 위험하구만 위험해라 어? 아리퉁이다! 하하하 되게 시끄럽네 아저씨! 시끄러! 옆에서 되게 쿵쿵쿵쿵 시끄러! 아하하 시끄러! 용이하네? 층간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층간소음인지 뭔지 자 어디로 가야되나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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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먹잇갑이다 앗!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괜찮아 나의 킬이야 어 킬이어서 괜찮아 으웅 어! 우리들은 평화협정을 맺는거 어떻습니까! 저기 빨리, 오, 동킹콩이랑 어? 으웩! 으엑! 날리려고 해! 으 University Yuisee 으!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쿠퍼주니어 아 죽었네! 언제 죽었지? 아! 으! 덩킨콩! 아하하하하 안돼! 어... 괜찮아 내 몸이나 사려야 될 것 같아 안돼! 말이 없..다 말이 없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cher 아니 저거 왜 뚝 떨어지냐!? 저기 버릴 게 mafia 아 두명이상 올라타면은 부러지는거였어? 전혀 몰랐어 자 누가 이 비열한 승부에서 승자가 될지 아 비겁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네요 진짜 경험이 떨어졌어 오래 살아남는 것만이 그것만이 진리였어 렉쟈넹 오! 구파 주니언 나이스 컴보였어요 자 지금 목숨도 다 똑같고 체력도 비슷비슷하고 자 자 자 한번 붙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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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전히 허허허허 저쪽을 날려주고 자 도끼 깝쏭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스매쉬 스매쉬를 스매쉬를 보여주소 자 자 동킹콩 뒷발차기 안죽고 브라차 여보 저 이 쿠파 주니어가 여기서 짱인 것 같아 네 안보이는 조금 시야 안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옆에서 쏴짓기면 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 마지막은 엉덩이를 찍어버리고 링크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하였소 그렇구 아 나도 쿠파하면은 저짓거리했을텐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쿠파주니어 아 다음부터는 무조건 적어야 되겠다 아쉽구만 내가 꼴찌야 에이 아쉽다 아쉬우니까 금일 대난투 방송은 여기서 마치구요 마치고 한 10분 내지 15분 쉬다가 모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빠이빠이